반갑습니다. 여기는 순천의 홍매화명소 순천범교회 앞들인데요. 지금도 눈발이 막 날려요. 너무 애들이 피었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움츠러들고 울었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예쁜 풍경. 아이고 너무 바람도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안타까워요. 예쁜 애들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서 들려봤는데 너무 예쁜 애들이. 어제 광양 순천에 좀처럼 눈이 잘 안오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올해는 그제 연속 이틀 동안 눈이 왔었어요. 꽃들이 매화들이 막 피어나다가 눈을 맞아가 추운 영하 기온에 완전히 너무 안타깝네요. 예쁜 애들이. 올해 가지고. 우리는 청매가 아유 안타깝네요. 애들도 제색을 다 잃어버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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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수령이 아주 오래된 매화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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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향기는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너무 날씨가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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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